여 기숙사 OK 으흐흐흐흐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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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일단 이거 10시 이거 하나 써 볼게요 일단 이거 한번 써 볼게요 일단 이거 어차피 쓰긴 써야되잖아 네 이거 한번 써야되긴 써야되잖아 쓰긴 쓸거야 로맨틱 데이즈 이거 한번 쓸게요 네 어차피 티켓은 써야되잖아요 네 쓸게요 제발 제발 어 이번에는 금봉이 아닌거같아 오케이 예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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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 일에 어 used point 란 멋지다 야 할 만한데? 네 야 우정 나왔기 야 야 처음으로 처음으로 우정 나왔어 어 당연히 나옴 역배 같네요 역배 자 다시 한번 하고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할까요 아까 친환이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일단 예측 시작 바로 누르고 피쳐 이거죠 피쳐 뭐야 이거 돈으로 안 돼? 아 됐다 되네 네 이거 이거 아 왠지 오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아 오정이 한 번 더 될 것 같아 왠지 1분을 드려야겠다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드려야겠다 30초는 좀 짧네 자 스카우트 진행 진행 어 금격 금봉 아니다 안 된다고 하셨던 분 누구야 네 안 된다고 하셨던 분 누구예요 마지막에 나온다 야 야 멋지다 키류 유코 야 키류 크로 멋지다 진짜 피쳐네 한 방이나 왔어요 피쳐는 심지어 네 야 야 나왔어 그거 피쳐 픽업이에요 아 진짜요?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야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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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셔츠 영상 나왔다 셔츠 영상 나왔다 네 이거 뭐야 로맨틱 로맨티가 어딨어요 아 이거 로맨틱 하지 않았나 뉴비라서 거져주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요 어 야 고씨나리 여기서 운이 터지네 네 와 지금까지는 속이 터졌다 가면 운이 터졌어요 지금 야 멋있어 네 야 이제 뭐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뭐 피쳐는 거기서 뽑을 필요 없고 야 피쳐가 야 한 번에 그냥 다 나와버렸어 네 한 번에 야 이거는 고씨나리가 이제부터 앙스타를 제대로 하라는 뜻인죠 네 야 안 나오면 고쇼합니다 그러지 마요 아니 운이 두 번밖에 없었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아 오늘까지 여섯 십 또 나오면 고쇼하겠어 나는 돼도 고쇼 되고 안 돼도 고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네 뉴비한테 이렇게 잘 느낌 느낌 느낌적으로 가자 일단 내가 나오고 싶은 캐릭터가 나왔고 일단 피쳐도 나왔어 네 피쳐도 나왔기 때문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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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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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봉 무봉 한 번만 더 뜨자 야 무봉 한 번만 더 뜨자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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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봉 어 무봉 갔다 무봉 갔다 무봉 갔다 무봉 갔다 아니야 금봉이네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야 금봉해서도 5성 나오지 않을까 예 금봉해서도 5성 나오지 않을까 네 안 나오네 뭐야 이번에 아예 4성도 안나와 아 4성 나왔구나 처음에 나왔구나 아 젠장 맨 처음에 나왔었구나 4성이 아 근소한 차이로 아 젠장 다른거 없나 네 어 이것도 되게 많다 백연수 티켓 스카우트가 있다 백연수 티켓 스카우트가 있어 어 잠깐만 백연속이면은 무조건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10연속으로 해야돼 스페어구요 알아요 알아요 자 이걸로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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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다시 가요 개수제로 해야 진짜요 자 다시 1분으로 해서 바로 자 투표하세요 네 투표하세요 이번엔 나올까나 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제 곧씨날이 오늘 터졌죠 오늘 한 번에 다 나왔어요 피처까지 한 번에 다 나왔기 때문에 터집니다 터져요 터졌는데 지금까지 속이 터졌다보면 이번엔 진짜 터집니다 운이 터집니다 지금 안스타 안 나온다고 믿고 있는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과연 예측은 어떻게 될 것인지 18대 82% 한분께서 200을 걸어주셨고 나머지는 안된다에 82%를 다 거셨네요 사랑합니다 진짜요 진짜 안돼 이거 야 이거 야 큰일 나는데 네 고씨네이는 지금 확정을 짓고 있는데 5성이 나올거라는 거래 네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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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천이라도 4천이라도 3천5백이구나 구치하면 안돼요 하지마요 아 이러면은 나 이거 못해 자 가자 5척 나옵니다 나와요 이번엔 무봉 같은데 무봉 예 나와있어 진짜 나와있어 하지마요 구치하지마 막히지마 마다라 주자기라뇨 야 멋있다 나온다니까 근데 5성이 하나밖에 안나오네 5성이 하나밖에 안나와 아 큰일났네 나 지금 뉴비를 뉴비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생기면 큰일나는데 지금 안녕히계세요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수고할거에요 아직 남았단 말이야 계속 즐기셔야죠 어딜가요 가지마요 혹시나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저는 즐겁습니다 왜냐구요 가차로 지금 벌써 5성이 3개나 떴거든요 네 와 이거 진짜 미쳤어 5성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안된다에다가 이렇게 많이 거시는 분 누구야 네 절대 안나온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옆배를 거시는 분이 계신다 솔직히 전 연결해드릴테니까 양스타는 계셔 아니야 이건 아니야 푸세카는 안주는데 왜 주는겨 지금 총 8분께서 참여하셨구요 엄지님 화이팅 왠지 또 나올거같아 느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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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거같은 느낌이야 오늘 느낌이 좋아 백쇼 좋지 제발 제발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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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뭐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잘 줘 네 왜 이렇게 잘 줘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줘요 네 야 멋있다 타쿠마 레이 멋있다 왜 거기로 가 그니까 아니 왜 이러지 이거 이거 아니 고스나니 컨셉이 아닌데 네 고스나니 컨셉이 이런 컨셉이 아닌데 네 야 구치 일을 왜 해요 네 난 진짜 폰을 걸었는데 흐흐흐흐 아니 아니 가지마요 가지마요 아직 두 번이나 더 남았다고요 같이 해야죠 가지마요 가지마요 진짜 진정하세요 진짜 소세님들 진정하세요 진짜 예 진정하세요 폴색칸은 진짜 안줘요 폴색칸은 진짜 안줘요 야 642개 걸어 많이 잤 우와 흐흐흐흐흐 이제 걸어야 하나 나온다 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안 나오겠지 야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연속으로 떴어 무봉이 장난이 아니게 떴어요 지금 나도 놀랬어 나온다 나온다에 왜 나온다에 왜 2번을 걸었어요 나온다는 1번입니다 예 후퇴 잠이나 잘하구 후뤋 벗지 웅 시작 보스코인 없죠 못해요 이런 ㅎㅎ 야 했뱃 야 볼이 없어 이 아 갑자기 sci-t 사내쇼 whole virtual 네, 폐체카 가자. 오늘 느낌 좋다. 느낌 좋아! 왜 이래, 이거? 왜 이래? 야, 진짜 내가 두렵다. 내가 두렵다. 왜? 어? 진짜요? 우분 확정이에요? 포모야. 죽어요. 망겜. 어? 두명 나왔다. 키로도 나왔죠. 두명 나왔죠. 두명 나왔죠. 야옹. 흐흐흐. 야, 오늘 운 되게 좋은데? 네. 야, 오늘... 장난 아니야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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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